영상편집 어 깜짝이야 너를...너면은 좀 너라고 얘기좀 해라이야 길을 잘못 뜬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? 저 패셔? 있는 게 왜 표시가 안 나냐? 올빼미 스킬이요? 올빼미를 잘 안 써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찍고 있어요 올빼미를 제가 좀 활용을 잘 하면은 짓겠는데 굳이 이렇게 막 안쓰니까 스킬 포인트만 아깝지 뭐야 이거 그냥 검초가 핏핏 검초한테 개기네 혼나볼테야 오 많아 오 이제 좀 뭐 뭔가 이제 좀 필요한 거 좀 애들이 키고 있어 50m 미친 왼자족 야영집? 그냥 왼자족도 아니고 미친 우루키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? 뭐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아? 뭐하는거야? 진짜 미쳤네 이거 진짜 미쳤네 이거 이상한 애야 괜히 왔다 나 임마 너 절벽에서 그거 뒤져 임마 야 야 이거 해야되냐? 우루키를 위해 동물을 상냥하고 가죽을 벗기라고?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동물 동물을 잡는게 아니라 새를 잡아야 되는 거 아냐? 그러네 여기서 있네 얘네 얘네가 어디있어? 겨울새 이분가? 이걸 어떻게 잡아 어구이씨 자 앉았다 잡았다 둘이서 알아서 싸우고 까마귀 잡았어 이게 뭐냐? 재규어? 거북이랑 겨울새 식인 물고기 물고기가 더 낫겠다 물고기 저건가? 잡았어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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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거북이랑 겨울새 거북이랑 겨울새 아아 거북이랑 거북이랑 물고기 물어 근데 왜 나는데 나는건데 왜 거북이를 왜 잡지 거북과 거북이는 잡기 쉬울거 같은데 거북이 거북이는 막 이렇게 이런 바닥에 있지 않을거 아냐 이거 어딨니 거북아 거부가 거부가 살려는 줄게 살려는 줄게 등껍질만 줘 살려는 줄게 등껍질만 어 여깄네 에이? 아이 숨었네 야 안 나오면 이거 뚫어버린다? 이 새끼야 내가 나오랬지 여기서 등껍질만 달라니까 이거 뭐야 잠시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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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 앵두가 자꾸 내려달래 그 다음에 겨울새 그 활로 잡아야지 저건가 겨울새? 앉아있는 걸 잡아야 되나 내가 볼 때 이거거든? 앉아라 앉았다 넌 뒤졌어 엉금엉금 조준하시고 팔씨를 당기시고 쏘세요 아 까마잖아 아이씨 겨울새 어딨어 겨울새 어디있지? 겨울새가 어딨는거야 진짜 저 앉았다 저거 겨울새다 겨울새지? 확실해 확실해 아 또 까마귀잖아 아이씨 뭐야 어떤 놈이야 죽여버려 저기다 저거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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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바위 어디에 여기 여기 아아 간다 간다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아 아 저거 맞는거 같은데 방금 음 새가 안보여 나만 안보여?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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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가보다 저기다 저거 저기다 저거 저거 가운데 가운데 저거 모여있는거 잡았다 꼭 맞기를 여기도 맞지 겨울새지 가앗잇 아이 가앗잇 아이 가앗잇 맨 우르키한테 갖다준대 일로와 일로오라고 멍쳐 일로오라고 나 태워줘 과연 날 수 있을까 근데? 못날 것 같은데 야 나 왔어 일단 왔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두개로 난다고? 이 두개로 난다고? 미친돌아이 아니야 이거 이따 옵 tid 날아봐라 한 번이씨 간다 어 야 괜찮아? 괜찮아? 너 어디갔어 괜찮아? 괜찮니? 괜찮네 괜찮네 이거 큰 흉터곰 이거 이거 해볼까? 아 이게 어세신크리드 이스터에그야? 아 그 건초돔음에 떨어지는거? 오 참 오 참 개간지 와우 기술 동굴곰 갈색곰 이거 이거 찍어야되지 않아요? 이거 찍어야되는거 아니야? 저거 흉터곰 할라면? 아닌가? 왠지 찍어야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러면 다음 퀘스트가 누가 퀘스트가 있는거지? 아 주술사 있네? 아 얘 싫은데 그럼 그냥 울가자 울 얘는 뭐야 리아모 가자 안찍어도 된다고요? 찍어야될 것 같은데 뭐든 괜히 또 갔다가 안 된다니까 어차피 스킬 다 찍기로 했노? 그렇겠지 어차피 다 찍기로 했는데 어떤걸 먼저 하냐지 메모드 타고 갈까? 메모드 타고 갈까? 메모드 타고 갈까? 야 뱅도 개컷 저기 우담족 아지트거든요 저기로 없애버려야돼 와 멀기도 하다 겨울옷도 다 만들어놔가지고 안추어 안추어 덩치바 메모드 아 야 메모드 쫓아와 왜 시비야 메모드 이상해 쟤 웃긴 애야 괜히 시비야 우리 가는데 그치? 지금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 개간지겠다 저 노란잎 따야돼 노란잎이 또 그 뭐야 울 잡을때 필요해서 이게 또 우담족 아지트에만 나오는거야 어 어 오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잡아 잡아 일단 나는 안걸렸거든? 아 걸렸다 이거 뭐해 오 이거 무지막지한 인간이 있네 오케오케오케 어우 내꺼 죽었다 어 누구세요? 뭐지 꿈쩍을 안하시네 이분 내꺼 어딨어 이 안에 있잖아 하필 이 안에 있네 어 어 와 이거 거리가 길어 죽고싶어? 불 붙인다 너가 다구만 얘가 그냥 쩌리고 쩌리부터 처리한다 쩌리완료 안돼 일어내 아아 나와 나와 다 잡아다 따아악 뭐 왜 안좋아해 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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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내건가?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쩌아 유리 말샤살 더 크라우하담 와이다 크라우 그라우 하드 크라우 하우스 하다 이러면 그냥 다구나 다 얘 우담족이잖아 와 죽이라면서 또 죽기는 싫은가봐 다하고 우라고 합치면 울다? 어? 괜찮은데 써먹어야겠다 어? 욕한거 아니야 방금? 나 들었는데? 울어? 오? 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